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에스라이 디비전장을 맡고 있는 임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당시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였던 태평양 지역으로 입사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메디컬 뷰티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에스라이 브랜드 슬로건은 메디 비컴스 뷰티, 의학의 아름다움이 되다입니다. 에스라는 피부의학에 대한 고민을 화장품에 가장 잘 담은 브랜드라고 자신하고요. 실체 있는 피부과학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브랜드입니다. 에스라에는 한국 유수의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연구회가 있는데요. 이 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상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상품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더마 연구센터 만의 수준 높은 연구 개발 역량, 그리고 메이드 인 세이프 팩토리라는 안전한 생산 인프라. 이것이 우리 에스라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라는 브랜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 피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엣지 입구도 효과 있는 상품, 지속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또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베트남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로 차근차근하고 있으니까 우리 에스라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